한주의 가운데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본격토론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수회담의 의미 뭐라고 보세요? 총선 민의의 반영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총선이 국민의힘 나아가 정부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하면 사실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결국 민심이 천심이고 민심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라는 그런 평범한 진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수 우파 측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정치는 서로 협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많았고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죄수처 내지는 정책 전환이 바로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담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양측의 서로 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국민의힘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좀 배려를 해서 지금 국무총리도 선임 일정을 조금 더 배려하듯이 민주당도 일방적인 입법적인 어떤 직회부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금씩 자제를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하나의 한 줄기의 어떤 빛을 어떻게 보면 가뭄 속의 소나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진영 변호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항상 교과서적인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맞는 얘기인데 이제 거기에 숨겨진 이면은 대통령과 용산에서 심각한 위기를 느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왔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안 말씀드리겠지만 mbs 전국 지표 조사라든지 갤럽 조사라든지 대통령 국정 수준 이지율이 다 20%대로 정권 들어와서 최하로 다 떨어졌거든요. 특히 보수층이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진보 중도는 이미 많이 빠져 있으니까 더 하락 여력도 없고 보수에서 60대 70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도 또 빠진 거예요? 그렇죠. 총선 이후에 확 빠졌죠. 총선까지는 보수의 결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받쳐줬는데 결과에 대한 실망 그리고 약간 속았다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층 얘기를 들어보면은. 속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거 결과가 이 정도로 나올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감과 약간 뭐 어떻게 했길래 뭐 이런 거냐. 어쨌든. 지금까지 뭐 했냐. 뭐 했냐. 그리고 뭐 이렇다면 뭐 일부에서는 뭐 이제 130석 뭐 150석 뭐 과반 얘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한 기류가 역력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2016년 10월 달에 갤럭 기준으로 처음으로 20%대로 빠졌고요. 그다음에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지금 지지율에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민심을 좀 수용할 필요성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거의 방책의 하나로서 영수회담이라는 거를 좀 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만 어떤 탄핵의 위기 속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느냐 했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일보 한 칼럼에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관련되는 흐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계기도 되지만 거꾸로 이재명 대표의 사부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현실화되는 것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도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즉 계속 민주당에서 띄우는 게 뭡니까. 검찰 독재 아닙니까. 검찰 독재란 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 이걸로 한마디로 적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일방적으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총선의 민심을 완전히 폭풍을 맞아들이는 것 것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로서도 본인의 사부 리스크라는 과는 가장 큰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중화 전략이다. 이렇게 양쪽으로 본다는 것이 좀 더 균형적인 시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틀린 얘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다만 봐야 될 거는 검찰 수사 단계가 아니에요. 법원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래서 웬만한 게 다 넘어갔는데 이거를 이제 뭐 검찰하고 딜을 한다.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다 재판받고 있는데 지금 매일 매주 세 번씩 두 번에서 세 번씩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재판부를 회유를 영수회담으로 하면 재판부를 회유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은 안 되고. 다만 뭐 여러 가지 저는 뭐 사법적 리스크를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포함해서 정치적 대타협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사법 리스크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죠. 뭐냐 하면 쌍방울 대북 송금 800만 불. 그 부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의 어떤 대북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지난 12월에 경우에 따라서 쌍방울에서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 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선 전국으로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검찰 독재 무슨 위원회인가 만들어가지고 수원 증언까지 가서 앞에서 당선인들까지 해서 지금 피켓팅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만큼 그 사안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 위상과 직결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것이죠. 최근에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 메시지 읽다가 윤석열 탄핵 이렇게 그거 자기 입에다 올렸나 봐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입을 막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영수회담이라든지 이런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도 만나게 돼 있고 이런 본인도 되게 신중한 그런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전투적이라든가 싸운다든가 이거보다는. 일단 그거를 보고 제 느낌은 발연기다. 굉장히 어색했다. 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된 약간 그런 걸로 저는 읽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영수회담 왔는데 탄핵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좀 간접적으로 지지자들의 이런 열망은 알겠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간접적으로 좀 유머러스하게 하려는 것 같은데 연기력을 좀 더 키우시면 좋겠다고 이 생각을. 연기가 아직 무르익지는 않았어요.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속내가 일정 부분 드러났다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총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탄핵이라는 말씀을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민주당 내에 있는 인사들이 탄핵 얘기 굉장히 많이 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내왔는 것을 읽는 과정에서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셀피 입틀 막 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속내가 들켰다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속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야 영수회담을 앞두고는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은 발표를 했어요 이미. 그다음에 이제 총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준을 거쳐야 하는 특성 때문에 야당의 입장을 좀 반영해야 한다. 현실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여기 스튜디오에 다녀간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그래도 윤 대통령은 자신의 스타일대로 할 거다. 사실상 야당에 뭐를 들어가지고 할 것 같지는 않다. 어떻게 보세요 그 관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아까 최재성 수석님 같은 경우에 조호영 육선 대구 수송국 의원님을 강추하는 듯한 사실상 내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안 할 것 같다는 뜻이었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마치 이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정치인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안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점에서 행정과 정무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원만한 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정말 5선의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영입한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한 6선의 조호영 전 대표죠. 비대위원장도 아셨던 분을 한다고 하면 여야 간의 어떤 협치모드는 물꼬를 틀 수가 있고. 민주당에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사실 예전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그 당시에 있었던 총리께서 사위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홍원 총리. 그런데 이게 계속 총리 후보가 낙말을 하면서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총리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도 한다고 하면 사실 윤석열 스타일대로 한다고 하면 밀어붙여서 이미 총리 후보 올렸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여야 영수회담을 앞두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지금 의안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이 부분을 올릴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출신들 정치인들 중에 총리가 올려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건 실질적으로 치는 2000년대 초반입니까. DJP연합으로 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여야 영수회담에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 대선 특검 관련해서 특검을 내주고 총리를 인준을 받았던 그 파트였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특검에 의해 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아드님들 이른바 송삼트리오 형사처벌받았던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이번 특검과 어떤 서로의 어떤 조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총리와 관련돼 가지고는 나름대의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총리 인준이 첫 번째 카드는 안 될 것 같다. 소위 말해서 첫 번째 카드는 버리는 카드다. 실제 카드는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도 조금 떠도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여야 협치모드가 정말로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영수회담도 앞두고 있지만 여러 현안들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합의를 볼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아주 소수의 것만 합의를 보거나. 그래서 이거는 긴장관계는 계속 될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실력 행사를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버리는 카드는 누가 될 것이고 이제 실제 되는 것은 누가 될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버리는 카드로 박영선 전 장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왜냐하면 그게 민주당 인사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비주는 안 해줬다. 인주는 안 해줬다. 이거는 이제 뭔가 이제 대통령으로서도 할 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관측기에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 대통령이 정말로 실제 총리를 원하시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뭐 조금 이제 조금 관리형이라고 좋게 얘기하고 식물 총리라고 읽죠. 보통은. 그래서 실제 총리를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주호영 비대위인가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본인의 스타일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야당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면 저는 주호영 의원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실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 이분은. 그냥 뭐 대통령이 하란 대로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모로 그런 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무생무취에 뭐 그런 분들이 좀 마지막에 올라갈 것 같아요. 예컨대 좀 예상을 해본다면. 김병준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민주당 쪽에서 한 번 너 했었지 않습니까? 김병준 카드를. 뭐가 됐지나 해가 뭔가 민주당이 약간 묻어있는 약간 그런 분들들 중에서 뭔가 무생무취한 분들로. 한덕수 총리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총리를 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대통령은 본인의 어떤 국정 그립감을 놓으실 분이 아니다. 예컨대 일각에서 얘기하는 김한길 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카드냐 두 번째 카드냐. 첫 번째 카드면 무조건 부결이고요. 두 번째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1차 2차까지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국회의장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거기다가 이제 어제 보니까 의원칙 의원도 좀 검토 중이라는 뜻을 이제 시사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여하튼 국회의장 선명성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 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서 지금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의 민주당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탈당해서 중립적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자리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관행상 국회의장 한번 하고 나면 정계 은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두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친명 경쟁? 네, 친명 경쟁을 하고 또 그러고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당심이 민심이고 국민의 뜻이라면 그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 자체가 사실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만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당내 경쟁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어떤 죄수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메시지 관리를 민주당 쪽에서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정말 대한민국 정치 발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합당한 합리적인 부분을 뽑는 그런 어떤 메시지도 국민에게 내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국민의 총선 민심으로부터 민주당이 멀어지는 하나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 변호사님의 말씀하신 거가 어느 정도는 맞는데 조금 제가 생각이 다른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게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장은. 하지만 지금 메시지의 선명성은 오히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를테면 추미애 당선자,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계적 중립을 안 지키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정말로 의원들을 보라고 하는 걸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눈치를 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 후보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당원들의 눈치를 좀 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정서는 지난 4년 180석 가지고 했는데 도대체 뭐 했냐. 거기에 발목을 잡은 게 중립기계적 균형을 지킨 박병석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정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원들한테도 대상이지만 오히려 당원들의 상태로 정치단 나라.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당원들에 대한 호소가 우리가 총선 경선 과정에서 본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호소가 그게 뭐 이재명 대표의 뜻이기도 했고 그게 또 경선에서 반영이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한다는 것도. 그래요. 그거는 맞는데. 민심이 이심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미묘하게 지금 그게 그때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들은 제가 민주당 의원분들 몇몇 들어보면은 의원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의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이렇게 하면은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비토가 좀 있어요. 너무 센 사람이 가는 게 오히려 부담이다. 약간 의원들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정식 추미애 정성호가 이제 확실히 얘기를 했고 김태년 의원도 추마 권유를 받고 있다 얘기했고 여기에 뭐 안규백 의원식 등등등이 나오면은 지금 결선 투표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원래 국회의장은 한 명 아니면 추대 아니면 두 명 정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결선 투표제가 갈 정도로 다수가 나와가지고 합종연행이 대단할 것 같다. 좀 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원내대표도 지금 찐명이죠. 박찬대 의원한테 모아지는 분위기. 사실상 저는 박찬대 의원이 그냥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용규 의원도 이제 출마 양보하고 그러면서 우주의 기운이 박찬대로 모이고 있다. 김민석 의원도 지금 출마 포기하지 않았나요? 김민석.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출마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우주의 기운이 모아지고 있고. 그래서 여하튼 너무 다양한 목소리가 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또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민주당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오늘 조선일보를 봤더니만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요청은 어떻게 보면 반려적 거부하고 대신에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과 식사 자리를 했다라고 하면서 묘한 대비하는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이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이건 간에 이것을 용수한 대통령실의 요청을 좀 거부한 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 말씀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어저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솔직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라는 비판은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 형님 동생 하는 사이 아닙니까? 야 고생했어. 한번 와 이렇게 직접 연락을 해도 될 텐데 거쳐 거쳐 비서실 거쳐 또 당대표실 거쳐 이렇게 갖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되는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야 와서 소주 한 잔 해 이렇게 해버렸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약간 까칠하게 나올까 하는. 소주 한 잔 해 그랬는데 저 술 안 하는데요. 물론 뭐 본인 소주 한 잔 하고 본인은 비대위원장은 콜라 한 잔 하면 되는 것이죠. 삼겹살 구우면서 그런데 그런 조금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더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체력을 회복하고 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올바른 정신적으로나 어떤 육체적으로 회복한 상태에서는 아마 조만간 또 한번 또 오찬 회동이 오찬이 아니고 저는 저녁 회동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오랜 시간 부부 모셔가지고 같이 하고 나중에는 이제 비대위원들 다 모아가지고 용산에서 크게 한번 좀 위로하는 어떤 그 시간을 가지면 약간의 어떤 앙금이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하고 한 4시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임라인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들을 만난 날이 16일이에요. 그날이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도 만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자리를 이제 홍준... 아니 저기 한동훈 위원장은 했고 그거보다 좀 이른 시간에 이제 홍준표, 윤석열 이 두 분이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일 날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희망 섞인 나중에 한번 식사를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게 했는데 앞으로 두 분이 밥 먹을 일은 없겠다. 한동훈, 윤석열 두 분이 밥 먹을 일은... 부르지도 않겠다.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뭐 언론 보도로도 많이 알려졌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총선 기간 동안 그렇게 분통과 불만을 터뜨렸다. 이건 뭐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잖아요. 불만 많이 나왔다. 그거에 대해서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것도 맞고 이제는 이제 반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대통령하고 선 긋고 차기 대선을 준비한다. 뭐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대통령의 꼬붕이 아니다. 뭐 이런 느낌 이제 좀 비속어가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뭐 그렇게 아바타 아바타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아니네요. 뭐 이제 아바타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죠. 선 긋기가 좀 이제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와중에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계속 또 공격을 했어요. 그 한 전 위원장을. 그 심리는 뭘까요? 결국은 잠재적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도 거의 다 아니죠. 그리고 특히 이제 홍준표 대구 시장께서 이렇게 업무의 기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총설이 끝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처음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나를 불렀다.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호를 통해 가지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을 자기의 세력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보이는 것이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가끔씩은 그래도 이렇게 유화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 흐름은 대구 시정보다는 중앙정치의 마음이 와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실질적인 어떤 당의 원로층에 있는 분으로서 화합을 얘기하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총선에 누가 책임이냐 이렇게 해서 갈라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수를 층에 있는 분들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그런 모습이 전체적인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홍 시장께서는 매우 투명하신 분이에요. 본인의 경쟁자와 정적을 견제하고 비판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고 그동안에 예를 들면 이준석, 유승민, 김기현 대표도 견제했고요. 나경원 다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롭지 않고요. 별명이 하도 투명해서 글래스홍이라는 네티즌들의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러는데 너무 과하다. 저는 이제는 좀 자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용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정치 재개를 언제 할 것이냐. 최근에 이제 쓴 글을 보니까 정치 재개를 하기는 할 것 같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쉬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야지 더 모양새도 좋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정치 문법이 바뀌었어요. 그냥 눈에서 안 보이면 빨리 잊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쉬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동훈 위원장도 제가 전에 듣기로는 생각보다 빨리 등판할 의지가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 출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빨리 나타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저도 전당대회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조금 더 쉬워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나올 가능성 현실적으로 훨씬 높다. 뭐 그렇게 예측을 저도 합니다. 네. 토론 전반부에 나왔던 대통령 직무 수행 여론조사는 한국 갤럽이 지난 16일에서 18일 전국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황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